고용노동부 빵을 굽는 서양호씨. 하지만 파리바게트 직원이 아닙니다. 서씨는 본사 직접 고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협력업체가 거두는 수수료 때문에 본사 직영점 제빵기사들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아왔던 겁니다. 협력업체로 370만원 정도 1인당 지급을 하고 저희가 받는 금액은 200에서 220정도가 파리바게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고용해야 할 제빵, 카페기사는 5378명. 5200명인 현재 직원수보다도 많습니다. 사정이 더 급한 건 전국 11개 협력업체입니다. spc가 고용노동부의 수정명령에 따르면 파리바게트에 제빵기사를 파견해온 11개 협력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을 쳐줍니다. 가맹점이 협력업체를 통해 제빵기사를 공급받던 구조가 깨지고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협력업체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생존권의 문제고 중요한 문제죠. 정당한 우리의 노력이나 계약관계조차 부정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협력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맹점들 본사가 인건비 부담을 떠넘길까 걱정입니다. 점주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본사 임금체제가 용역회사 임금체제보다 20% 내지 25% 정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일자리 감수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저희 쪽에서는 한 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직접 제조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인건비 부담이 빵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품대 상승 요인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다 보면 가맹점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업계 위 뚜레주르도 6개 협력업체에서 제빵기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품질 지도했다고 해서 야 이거 본사 직원 아니냐. 사실상 고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린 결제는 판단됩니다. 정부의 대규모 정규직 고용 압박. 사장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